네, 오늘도 박세권과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뵐 때마다 명품 시황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데 지금 코스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1,440원 어제 장중에 돌파를 하면서 2,200선이 깨진 채로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됐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시장 지지선은 코스피 기준으로 2,150 정도가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나리오 2번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그 구간을 1,450원 환율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10월에 나오는 CPI 지표, 9월의 CPI 물가 지표에 따라서 다음 11월에 있는 FOMC의 금리 인상 폭이 결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하반기도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과 1,500원 사이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2,100 이하로 레벨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되 제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구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프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고용 지표, 오늘도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고용 지표 자체가 지금 실업률이 3.5%,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변하지 않고 CPI 지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연준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하반기까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트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4.25%와 4.5% 구간 앞으로 1%에서 1.5% 정도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CPI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변화는 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은 앞서 다 알고 계시듯이 러시아, 오프라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기업의 실적 둔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적 둔화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바라보는 건 11월 달에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중간 성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이 어느 정도 저는 체크가 될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없어져야 시장의 바닥 체크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요인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CPI 지표, 물가 지표가 주택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첫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원 CPI,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발표되는, 10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시장 동향에서 푸드옵션입니다. 푸드옵션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근 5거래일 동안 500억 이상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을 청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다음 주 정도 이런 변동성이 완화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3월부터 최저점부터 최고점이 67주가 걸렸고 지금 그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최저점이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67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던 부분 이런 지금 현재 거품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구간이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금리 이상 구간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거의 마이너스 15% 이런 기준으로 저는 지지선을 2150%를 코스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7월, 7월 달에 보시게 되면 18조 이하로 왔을 때 7월 달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18조 이하로 신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일단은 신용장고가 18조 이하로 내려온 구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10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전과 동일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현금 확보를 여러분들, 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런 바닥 체크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컨셉도 많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11월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을 보는 게 예전에도 과거 패턴에서도 미국 중간 성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종목은 저점 매수 종목은 단계 트레이딩 하면서 두 가지 전략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매 투자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월 금리 인상 또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는 증시 바닥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좀 버텨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는 걸까요? 기술적 반등이 제가 볼 때는 2,400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반등폭 대비해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2,100 전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구간을 2,400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수익 구간에 오는 종목군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마이너스 10% 크게 부담 없는 종목군들 재무 구조나 앞으로 모멘텀이 없는 이런 종목군들은 일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한 구간이 일단 11월이 끝나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분할로 2차, 3차, 4차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올라올 때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현금 확보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서 다음 주를 주목해볼지 간단하게 한번 일정만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일정은 다음 주 크게 우리도 연휴가 있고 중국도 시작도 다 연휴입니다. 크게 이슈가 있는 부분은 없고 일단은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 고용 동향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손종이 한국 방문을 하는데 관련돼서 삼선전자, 관련된 M&A 관련된 가원칩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독이 나오고 수익 구간이 올 때 여러분들 절반 이상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월 달부터는 또 네옹시티, 사우디 쪽 아라바 에미리트 마제트 왕자가 또 방문을 합니다. 관련해서 네옹시티 관련된 종목군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테마나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약세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하셔도 좋고 제가 오늘 소개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고 이런 방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좀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추천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휴스틸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스틸 철강 관련 주인데 최근에 또 이 증시 약세 속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내려와 있고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가 레벨다운되면서 과연에서 실시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지금 미국 간세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청양 쪽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강간, LNG 이런 선박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이 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박스권 돌파했던 부분까지 기술적인 어느 정도 논리목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때까지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할로 좀 매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목표가는 20선, 기술적 반등이 오는 7천 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 이 하단 5,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망주 휴스틸은 목표 주가 7천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5,100원 이탈하지 않으며 홀딩 전략으로 가자 얘기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망주, 바로 1승입니다. 1승은 워낙에 여러 차례 또 공략을 해주셔서 아마 10승이었나요? 11승이었나요? 그런 시식호가 있었잖아요. 단계 매매하면서 14승, 15승 이렇게 했는데 14, 15요? 네, 지금 동일하게 1승도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존 돌파했던 박스권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외봉으로 또 하락했던 거래량 없이 하락했던 부분이고 또 제가 또 어느 정도 신규 진입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종가로 그래도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구간은 마무리 구간이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에너지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플랜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도 역시 나쁘지 않은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목표 가격은 기술적 반등이 오는 4,900원 손절 가격은 이 하단 돌파했던 포지션인 3,900원은 종가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에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은 매수 돌파 가격 4,000원, 목표주가 4,900원, 손절가 3,900원 잡아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오늘은 시황보스 모드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